토조르 공연센터를 찾았다. 건조한 사막이라 그런가.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느껴졌다. 옛날 사막에서 부족한 전쟁 시 기마병들의 상황을 재현한 공연인데. 그들의 다양한 승마 기술을 선보였다. 기대만큼 다이나믹하진 않았지만. 기술을 선보였다. 항아리 밸리댄스라고 해야하나. 이곳 사람들에게 항아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가 보다. 역시나 또다시 항아리 묘기. 한 번에 많은 물을 퍼나르기 위해 노력하다가 저런 기술을 터득한 건 아닐까. 이 공연의 제목을 영화를 본떠 항아리와 함께 춤을 이라고 해야겠다. 토조리의 첫날은 마치 내가 다른 별에 온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저물어봤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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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